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애가 여기 들어가나 본데? 여기 들어가, 여기 들어가. 어, 저기 안에. 맞아요. 얘가 팔다리가 길어서. 얘를 한번, 걔를 한번 해 보자. 걔를 여기다 끼워봐 봐. 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길지? 아이고. 이게 맞나? 이거, 이거 왜? 아이고. 이게 앞치마가 아니에요. 아이고. 진짜 우리 둘 다 몰라서. 그럼 끊어, 끊어, 끊어. 끊어 한 바퀴 돌려? 어. 돌려? 응. 봐봐, 여보. 아, 이거다. 이거다. 아니, 그런데 잠깐만, 잠깐만. 뒤돌아 봐봐, 여보. 이거다, 이거다. 애기가 원래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 있는 게 맞아? 아니, 무슨 애기를 이렇게 티팬티처럼. 무슨 소리야? 아니, 이게 뭐야, 이거. 애기가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 있는 게 맞아? 왜 이렇게 내려왔어, 여보. 이거 올려야지. 이거 올리면 됐지. 원래 이렇게 등에 어부바 식으로 하지 않아?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. 애 높이로는 이게 맞는데. 아. 애 높이로는 이게 맞아. 이게 다리야? 그러면 이게, 이게, 이게. 이게 맞네. 이게 맞네, 그러면 이게. 이게 맞아. 이게 어부바, 어부바. 여기가 좀 내려가는데요. 애가 뒤집어졌다고요?